아주 단순해 자, 어느 정도 보면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엄마가 잔소리 평생하십시오 기분이 어떻게 돼요? 강나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에 휘둘리는 거예요?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? 오감에 휘둘리는 게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일까요?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오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?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? 아니, 절대 안 나빠 내 생각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오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